앨범을 갑자기 탕수 미스를 못하고 미스에서 언제된 대로 기촌이 20일에 바로 검은색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지준의 분위기를 제작하는 어미스에 그로우세요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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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가능하시니까 약간 틀어지는 건 그냥 감내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제가 약간 서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 정도 마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순간접착제로 그냥 떡질 해버리고 안 떨어지니까. 그 자리에 이제 뭔 스카프를 담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또 붙일 수 있습니다. 발목에만 이제 뭘 좀 담아 준다든가. 꺾어주네.